사무총사위에 서시고 나로서시고 부총장님 개인 일정으로 3시반부터 일정에 참여 바로 뭔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. 아마가 아니라 여러가지 조사 과정 또 검증 과정이나 이런 것을 다 그쳐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거고 그 당무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나중에 사무총장께서 설명하시겠지만 그런 절차가 다 마무리될 때까지는 조강특위는 상당히 조용하게 챙길 것을 챙기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바로 이번주 다음주 그 다음에 바로 이달 말에 뭐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. 차분히 활동을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